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와, 2년간 끌어왔던 조선사를 오늘 이 철종 강의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령 철종. 들어본 이름이긴 하죠. 강화도에서 나무꾼이었더라, 농사지였더라 이런 이야기. 최근에 철종과 철인왕후를 주인공으로 했던, 철인왕후가 제목이었구나. 굉장히 인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봤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퓨전사극이 상당히 많이 그러하긴 하지만 진짜 역사적 오류. 철인왕후하고 진짜 철종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아니었는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종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철종 이야기를 하려면 철종의 가계도를 좀 보셔야 돼요. 참 조선란 나라가 막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확률적으로 쉽지 않은 어떻게 왕들이 이렇게 자식을 많이 생산하지 못할까 왕들은 아니 후계 구도를 굳건히 해야 되기 때문에 후궁을 들일 수 있잖아요. 아니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후궁들과 많은 여인들을 두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권리 아 이거 기회 권리라고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산되지 않았고 혹여나 자식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딸이 많이 나오고 아들들은 또 일치가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찌어찌해가지고 철종까지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철종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는가 그 가계들을 한번 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조선사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한번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력 있게 전파해야 되겠다 저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강의를 먼저 해놓으셨으면 그 강의 보고 조금 컨닝이라도 하겠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하고 우리 역바연 연구위원 선생님들 머리 빠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조선년나라가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용조 60여 년 통치하는데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장성한 아들이. 사도세자 한 명. 좋아요. 사도세자는 아들을 다섯 명 납니다. 그래서 장성한 아들은 네 명까지 갑니다. 우선세자 일찍 어린 나이에 죽고 이제 정조 때부터가 문제야. 여러분 정조가 죽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물론 순조는 스물을 왕을 하면서 넘깁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 명이었어. 순조 아들 효명세자 한 명. 어린 나이에 죽죠. 또 스물 두 살인가 죽죠. 효명세자 아들 한 명. 헌종 또 스물 세 살이 죽어버립니다. 문제는 이 헌종이 왕인데 삼대 독자야. 그러다 보니 얼마나 자식이 절실했겠습니까. 일반인도 삼대 독자라면 조선시대 같으면 진짜 대를 잇기 위해 얼마나 그 자식이 아들이 소중할 텐데 왕이었으니 그러다 보니까 정력죄 과다 복용하고 죽어버렸다는 말씀 드렸죠. 정확하게 헌종이 죽게 되면서 정조대는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순조의 부인이었던 순원 왕후, 정조의 며느리죠. 이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실의 가장 어른이었던 순원 왕후가 누군가를 왕으로 임명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정조대는 끊겼고 그러면 이제 가장 헌종이나 순조와 촌수로 가까운 친구들은 사도세자 자식들의 손까지 찾아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사도세자의 자식들 중에 은정군은 반역죄로 몰려서 사사당했고 은신군과 은흥군은 행실이 좀 엉망이어서 실제로 막 술 처먹고 빚을 지고 그래가지고 그 빚을 사도세자 장인이었던 홍보관이 다 갚아주고 그래서 유배까지 갑니다. 영조가 이들을 유배 보낸 건 오히려 이들을 살리기 위한 나름의 고심이었다. 선자 정조를 사랑했지만 나머지 선자들도 살리기 위해서 유배가서 은신군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흥군은 또 유배지에서 풀려나요. 그런데 이 은흥군의 아들 상계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은흥군이 다시 코너에 몰렸는데 정조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제가 한 명밖에 없어요.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죽이라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정조는 자신의 이복 동생 은흥군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 은흥군은 어떻게 죽냐? 정조 죽자마자 1801년에 신유박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은흥군의 부인과 며느리가 서학을 믿어가지고요. 결과론적으로 신유박해 때 사사당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 말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은신군은 유배가서 죽고 은정군하고 은흥군은 사사당해 죽었다고. 영희가 사사당해 죽으면서 그 자식들은 전부 다 유배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 은흥군의 서자 중에 한 명이 훗날 대원군 죽은 상태로 왕의 아빠가 되니까 왕이 아니었는데 왕의 아빠면 대원군 칭호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계대원군인데 이 정계대원군은 또 은흥군의 서자예요. 40년 동안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노비까지 신분이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래저래서 순조가 간신히 신원을 회복시켜줘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이렇게 자식까지 낳고 살았는데 이제 헌종이 죽고 대가 끊기니 아까 말씀드린 순조의 분이었던 순원왕우가 왕, 이율,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정친 중에 여기였어요. 이게 재밌는 게 영조도 좀 컴플렉스가 있었죠. 자신의 외가에 대한. 어찌 보면 숙종의 서자였죠. 인정? 동의합니까? 그 다음 영조의 서자가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의 서자가 은흥군이고 은흥군의 이 많은 자식들 중에도 정계대원군은 서자입니다. 그리고 정계대원군의 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더간군 훗날 철종은 또 서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5대가 서자야. 이게 할 말 없는 웃긴 케이스죠. 이걸 안동 김씨가 왜 강화도령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를 왕으로 선정했냐. 뒷페이지 한번 살짝 가볼까요? 여러분 용조 영빈이씨와 사이에서 사도세자가 나왔고 해경국 홍시 사이에서 정조가 나왔죠. 물론 용조 부인로는 훗날 늙음하게 젊은 여인 정순왕우가 유명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썼습니다. 수빈 박씨가 순조로 났는데 순조부인 순원왕우 지금 색깔을 다르게 갖죠. 여기 안동 김씨예요. 그 다음 효명세자 부인이었던 신종왕우 나중에 조대비로 불리는 여기가 풍양조씨야. 그런데 여긴 내버려 두고요 풍양조씨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 헌종의 부인 효종왕우가 또 안동 김씨야. 그리고 누군다나 철종의 부인 되는 철인왕우도 안동 김씨입니다. 그런데 이 순원왕우가 왕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가장 헌종과 혹은 순조와 촌수가 가까운 아이를 안쳤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는데 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아니 여러분 이 은원군의 자식들 중에 그 자식의 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은원군의 종선도 있고 다른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들은 성의입니다. 20대입니다. 그리고 좀 글공부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은원군의 서자 아들 중에 회평이 역시 반역죄로 죽게 되고 어린 시절 서울에서 잘 살던 이 철종훈 훗날 철종훈 자기 형이 반역죄로 몰려가니까 강화도로 가서 유배생활하고 있는데 왜 은원군의 손잡벌 중에 아니 한성에서 글공부하면서 잘 살고 있고 장수아 아들도 있었는데 하필 이 중에 가장 어린 덕안군을 강화도에 있는 친구를 왕으로 안쳤냐 이건 좀 냄새가 나죠. 무슨 말이냐? 은원군의 자식들 중에 가장 막둥이고 막둥이의 자식들 중에 가장 막둥이 그러니까 사도세자 손 중에 제일 어리고 강화도에 있는 친구를 불러다가 왕에 안친 겁니다. 그렇다고 철종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글도 몰랐냐 이건 약간 오류입니다. 글을 알았습니다. 왜? 어린 시절 한양에서 글공부를 제대로 했다가 자기 형 반역 사건 관련해가지고 큰형은 죽고 둘째 형하고 강화도로 다시 유배생활을 갔던 겁니다. 강화도에서 5년간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농사도 지었을 거고 강화도니까 배 타고 거기도 잡지 않았겠습니까? 어부생활을 했을 것 같고 아니 나무 배다가 동물도 잡게 되고 토끼도 잡게 되면 그거 사냥꾼입니다. 농부이자 어부이고 나무꾼이자 사냥꾼 역할을 했던 더강군 근데 더강군이 그 강화도 생활이 마냥 그렇게 남루했냐 수도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왕실의 정친인데 그리고 또 강화도에서 양순이라고 아 나름 또 풋풋한 사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대 독자 헌종이 자식 없이 죽어버리니 어찌 보면 헌종의 숙붓벌이었던 이 철종을 왕으로 안치고 아니 도성에서 왕을 모셔가기 위한 수많은 군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행차를 해서 영의정까지 강화도 와서 이 더강군을 왕으로 좀 모셔가려고 하니 여러분 철종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도 사사당했고 자기 아버지도 유배 생활을 그렇게 했고 자기 큰형도 반역죄로 몰려서 죽는 꼴을 봤으니 이번에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구나 하고 자기 둘째 형하고 도망치다가 둘째 형은 다리까지 불러지잖아. 그런데 영의정이 꿇어 엎드리면서 아닙니다. 왕으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거 진짜 신데렐라가 된 거죠. 철종이 왕이 되면서 순조의 부인이었던 순원왕후가 여러분 헌종이 왕이 됐을 때 수렴청정을 하다가 철종이 왕이 됐을 때 또 수렴청정을 하니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 수렴청정을 했던 여인이 바로 순원왕후가 되겠습니다. 철종이 왕이 됐으니 아니 자신의 친위 세력도 없고 또 강화도에서 고기 잡다가 아니 글공부 어렸을 때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고차원적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왕실 법도를 모르니 수렴청정을 19살짜이가 당해요. 그렇지만 멍청했다는 기록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22살에 친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름 왕권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철종이 그렇게 무농했는 거 한번 볼까요? 실록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종이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보시면 당시 환정 봄에 쌀 빌려주고 가을에 다스리겠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수령들이 왕을 무서워했겠냐고 이들이 무서워했던 건 안동 김씨죠.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철종이 왕이 되고 나서 누구를 왕비로 받아들이냐고 철인왕이 뭐야. 여러분 철인왕우가 당시 김문근 딸이에요. 김자근과 형제감뻘인 엄청난 권력자 집안의 여인이 왔으니 철종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 부인을 나는 두려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순종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이 자료 한번 볼까요? 구중군걸 깊이 있어도 들린다 나는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소리가 그런데 대관들 사헌부 사간원 이것들 너희들 진짜 백성들의 삶이 이러하니 저 관리들 고간대작들이 못쓸 행동하면 나에게 그걸 고발해야 되는 너희 대관들 또한 듣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한결과 집을 다물고 논액한 게 없으니 이래서야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너희 대관 새끼들 다 파직해버릴라 오우 우리가 알고 있는 철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철종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 안동임씨 세도 가문이 모든 요직에 앉아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재물을 다 나라 재물을 자신들 곳간에 채워놓고 있고 세도 정식의 삼정이 문란하니 백성들 삶이 어렵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1862년 진주밀란에서 출발했던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죠. 바로 이렇게 백성들의 봉기 때문에 철종은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 나름 좋은 정치를 해보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렇게 민란이 일어난단 말이냐. 그런데 철종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민란이 일어난 거를 기회로 삼습니다. 너희들 안동김씨가 대체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민란이 일어나. 나 조선 개혁할 거야. 칼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민란 문제를 해결하면서 철종이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번 진주에서 발생한 일은 오로지 죄수에서 연후된 것이다. 죄인 백락신, 탐간오리 백락신 때문에 진주에서 민란이 일어나요. 몰락 양반 유괴춘을 필두로 해서 백락신에 엄한 형신을 가한 다음 장배시키고 물감 사자. 나중에 사면할 수조차 없도록 해라. 그리고 범장한 물건은 형조라 하여금 모두 돌려받도록 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나름 이 진주밀란과 임술농민 봉기. 임술농민 봉기가 뭐냐면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1862년인데 이 민란이 일어난 걸 계기로 오히려 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다가 철종이 1년 후인 1863년에 또 죽어버립니다. 이때 죽었을 때 나이가 또 32살이야. 철종이 5남 6녀를 둡니다. 5남 5녀가 시집장가도 못 가고 다 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마지막 남은 딸 하나가 일찍 시집을 갔다가 그게 바로 철종의 사위로 유명한 갑신정변 당시 김옥균 이어서 넘버튀였던 박영효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녀조차도 시집 생활한 지 석 달 만에 13살 나이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종의 대도 다 끊긴 거죠. 확률적으로 이래가 쉽냐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유배가서 병 걸려 죽었던 은신군이 자식이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인조의 후손이었던 남연군이 여기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이 남연군의 자식이 이렇게 있었고 이 중에 이 흥선이 나중에 그 유명한 이하응이고 이 나중에 철종이 죽게 되니 왕실에서 이 흥선군이나 이 친구들이 왕시키기에는 나이가 좀 많으니 흥선군의 아들 중에도 또 큰아들 이재면을 놔두고 둘째 아들 어린 진짜 12살짜리 꼬맹이 이 제 황을 왕으로 안친 이게 고종이고 이제 이 흥선 이하응과 고종 이야기할 때는 근현대사 쪽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니 제가 벌써 흥선 대응은 이하응 이야기는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철종이 실제로 왕 상태에서 죽은 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왜? 고종은 여러분 1910년 망국을 봅니다. 고종이 1919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1926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60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철종은 조선왕조 실록이 쯔앞의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만 실록입니다. 물론 중간에 염상군이나 광해군은 1기죠. 폭군로 쫓겨났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고종은 훗날 고종은 고종실록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실록은 선대왕이 죽으면 춘추관에서 실록청이라는 걸 열고 200여 명의 사관을 모아서 각종, 이건 너무 길어지는데요. 사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정기 등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청 일지 등록, 관청 1년 동안 묶은 시정기 그리고 승정을 일기 이런 걸 모아서 실록을 만드는데 고종은 1919년 일제강정기에 죽었기 때문에 당시 일제강정기에 이시왕들에 대한 일대기를 쓰는 이왕직이라는 관청이 있었고 거기서 고종실록이라고 실록을 내지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실록이 아니죠. 고종의 아들 순종도 실록이 아니죠.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춘추관에서 실록청을 열고 실록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게 바로 철종실록이다. 철종실록까지만 우리가 실록으로 인정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 이 강화도령 철종 이야기 나무꾼, 사냥꾼, 어부, 농사꾼을 왕으로 앉혀놓고 당시 세도 가물로서 권력을 자아가면서 세도 정치기에 그 혼란기를 만들어냈던 안동 김 씨 이야기를 나중에 언젠가는 한 번 하겠다.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 김 씨와 민비 집안 영민 씨 누가 더 나빴나 이거 라이벌전 계획하고 있거든요. 정통적으로 끌고 내려왔던 조선 왕조 이야기로 오늘 이걸로 마지막.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끌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특히 조선 전기에 진짜 재밌는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당수 빠뜨리고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틈새시장 강의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철정 이야기로 조선 강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